안녕하세요. 윤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외신기자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었고 작년 말까지 미국의 경제신문 Wall Street Journal에서 Financial Markets Reporter로 일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로이터통신 서울지국에서 일을 시작했었어요. 외신기자로 생활을요. 그때는 한국하면 제일 큰 뉴스가 북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북한의 국영방송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모니터링을 하고 전쟁이나 미사일 쏜다는 얘기, 미국 간의 정치적인 불화 등을 읽는 북한의 뉴스 앵커 영상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위협적인 정치적 발언들을 뉴스 앵커가 읽으면 그런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CNN이나 BBC 등 인터내셔널 뉴스 프로그램 방송사에 보내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사가 아니더라도 그 기사를 제가 써서 데스크에 올리면 그 데스크 에디터들이 그 기사 하단에 한국은 1953년도에 휴전을 했고 그리고 현재의 분당국가로 살고 있다는 문장을 꼭 거기 기사에다가 넣더라고요. 그 정도로 외신이 봤을 때는 한국은 전쟁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나라로 굉장히 각인이 됐던 걸로 저는 그때 20년 전에 기억이 나고요. 지금 20년이 지난 외신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점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시장 취재를 오래 했었고 테크 위주로 취재를 한 것보다는 주식시장, 글로벌 채권시장, 프라이빗 에퀴리, 프라이빗 크레딧 등 여러 파이낸셜 마케트를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나 한국 펀드들 리퀴디티도 정말 많고 영향력도 많고 이렇게 Volatility가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서 한국은 오히려 크레디빌리티가 높고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 안전적인 나라 어떻게 보면인지 International Law, Legal Standard, Financial Standard가 지켜지는 나라 그런 시각으로 외신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취재를 자주 했었고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테크에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한국 테크에서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e-commerce, AI, 여러 차세대 사업에서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중요한 시장,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로 외신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에 비해서 제가 Wall Street Journal에 있을 때도 그렇고 블룸버그에 있을 때도 그렇고 느낀 점은 그런 영향에 비해서 이런 톱 기사, Features 거의 신문의 일면에 나오는 기사 아니면 Business Section이나 Technology Section에 그래도 둘째, 셋째 장까지 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 한국에 대한 테크 기사가 나오는 것은 사실 많이 못 봤고요. 그런 점들이 많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그런 신문의 명단 자리라고 할까 그런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소재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국 테크 하면 주로 영문 기사들을 찾아보면 주로 한국 영자신문에 짤막하게 아니면 Crunchbase나 특정 테크놀로지 미디아의 온라인 기사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기사도 이제 팩트 위주, 스트레지 위주 어떤 펀딩, 비즈니스 플랜 굉장히 팩트 위주로나 특정 회사나 펀드 위주의 기사로 짤막하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왔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메이저 매체 이런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의 첫 일면 기사로는 그렇게 짤막한 팩트 위주로의 기사가 나가기는 정말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자리에 피처링이 되려면 굉장히 크게 보시고 좀 스토리 위주로 피칭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테크 기사를 쓴 지도 몇 년 안 됐지만 쓰다 보니까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은 외국 에디터들도 그렇고 독자들도 그렇고 한국 테크 인두스트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많이 몰라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할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피칭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나는 우리 펀드는 뭐 뭐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스트레지가 있을 거야 앞으로는 이런 제품 소개를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기사가 나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타겟하고 싶으신 인터내셔널 인베스터나 LP 아니면 M&A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큰 테크 기업들은 그런 짤막한 영자신문 한국 영자신문에 있는 기사들을 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분들도 우리처럼 바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도 그냥 뭐 1, 2면 정도 훑어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큰 기사를 꼭 타겟을 해서 홍보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단 기사를 워실리저널에서 쓴 기사를 위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2022년도에 저는 이제 한국에 유니콘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고 배루에이션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짤막하게 기사를 제가 쓰게 되면 저도 이제 기자가 이런 큰 톱기사로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사를 잘 포장을 해서 그 뉴욕 본사에 있는 데스크 에디터들한테 피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기사 빌딩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제가 그 알토스 벤처스의 한킨 대표님께 인터뷰 요청도 하고 그리고 이동권 대표님과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엠의 여러 가지 한국의 펀드 그리고 미국이나 런던에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저와 이제 저의 뉴욕이랑 런던에 있는 에디터들이랑 다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게 됩니다. 제 그 뉴욕에 있는 에디터들도 많이 놀랐던 부분들이 아 이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테크가 굉장히 접목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테크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일상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 스마트폰 유저라든지 브로드밴드 스피드도 많이 높은데 이런 데이터들이 또 놀랐던 거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그 탑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이제 뭐 일본, 중국도 있지만 한국도 이제 그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접하게 됐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지를 한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한국의 테크로 인해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발전해졌는지 그리고 이 작은 인구에 비해서 작은 땅 넓이에 비해서 이런 이커머스 세일처럼 이제 여러 테크 인드스트리에서 큰 역할들을 보여주고 큰 시장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터뷰하고 데이터를 다 이제 종합해서 이제 기사를 이제 데스크에 피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거 한국에도 이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던 거 그리고 이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한국에는 이런 테크놀로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에디터들도 그렇고 이제 독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되게 뿌듯했고 아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모르는구나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외국 에디터들도 그렇고 구독자들도 그렇고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그 미국의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포텐셜이라든지 셀 시장의 크기와 volume에 대해서 많이 몰랐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들으면 좀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뉴욕의 되게 큰 기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더 조금씩 갖게 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른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그리고 그 관심은 있지만 exposure가 많이 없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저는 듣게 되면서 이렇게 큰 institutional investor도 한국 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걸 보면 이 외신 매체의 메이저 기사로 소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피칭을 할 때 이제 한국에 좀 기본적으로 가서 한국의 테크 환경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금융이나 테크적으로 어떻게 한국이 변하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유니콘 어떤 funding background가 어떤 환경이 있고 이런 걸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펀드나 우리 회사가 이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테크 트렌드, 글로벌 파이난싱 트렌드 이런 되게 큰 트렌드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빅픽쳐 있는 피칭으로 이런 메이저 외신 매체의 큰 특집 기사나 피처 기사로 소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서 다른 연사분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전쟁도 지금 여러 개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대선도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그런 신문의 명단 자리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거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이제 그 자리에 신문사들은 넣고 싶어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뉴스 스토리로 하셨으면 좋겠고 기자와 매체마다 포커스하는 그런 트렌드가 다 조금씩 다른데 좀 대체적으로 봤을 때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런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때문에 이제 자금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테크 환경 그리고 시장의 가능성 때문에도 한국은 정말 취재나 이런 톱 기사로 실릴 수 있는 그 포텐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런 큰 매체들과 접촉을 하셔서 피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